. 더 이상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. 애써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습니다. 저도 한계라는게 있는 사람입니다. 장난치는 것 같지? 휴대전화로 보는 82.4% 당연합니다. 휴대폰으로 보는거 컴퓨터로 보는 12.7% 컴퓨터로 볼 수 있습니다. 태블릿으로 보는 3.7% 이것까지 이해합니다. 근데 TV로 보는 1.1% 휴대전화로 제품로 댓글로 선언 한 번 들어주시겠습니까? 이걸 왜 보시냐고 시비 한 번 걸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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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